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국가대표 출신 황의조 선수가 어제 경찰에 출석해 두 번째 조사를 받았습니다. 수사의 관건은 촬영에 동의를 했느냐 여부인데요. 황 씨는 몰래 한 촬영이 아니었다며 혐의를 재차 부인했습니다. 곽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. 황의조 씨는 어제 비공개로 경찰에 출석해 10시간 넘는 조사를 받았습니다. 지난해 11월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조사를 받은 지 두 달 만입니다. 황 씨의 불법 촬영 혐의 수사의 핵심은 피해자의 촬영 동의 여부입니다. 피해자는 동의하지 않은 촬영이라는 입장이지만 황 씨는 경찰 조사에서 휴대폰을 드러내놓고 찍었고 여성이 이를 거부하지 않았다며 불법 촬영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황 씨 측은 여성이 영상을 촬영한 적도 있다고 주장했지만 피해자 측은 황 씨가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촬영한 것이라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집니다. 황 씨 측은 또 영상 촬영 이후 피해자와 SNS로 친밀하게 대화도 나눴다며 이 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. 피해자 측은 그러나 촬영 이후에 친밀한 대화가 불법 촬영에 대한 허락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. 경찰은 황 씨의 진술과 제출받은 증거 자료 등을 검토해 추가 소환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. TV조선 곽승환입니다. 촬영 이후진 adım